끝반갑다 먹방 아니 이거 총 3방이야 여러분들 이거 밀러 고래치카 호나우드야 여러분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와... 그냥 한계종이 세개야 세개 역대급이야 역대급 첫번째가 일단 붙는다고 줄꼈요? 아니 지금 첫번째가 그냥 붙는다고? 다음주에 목요일 있습니다 형님 3차 어 3차 그거 3차 3차 원복 다시 부 봤는데 풀기향이 가장 안전하죠 형님 온다 온다 7분 라인 온다 아 아 아 아니 좀 갈라 하면 진짜 강화 갈라 하면 붙어 안 끌거 같은데 방송 그냥 안 끄고 아 아 진짜 뭐야 갑니다 즈비 이제 오케이 옵니다 즈비 지금 이제 이거 사진 바로 간다 이거 사진 바로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씨 아니 진짜 레이나 강장도 아니고 오늘 진짜 레이나 유타 오지게 아니 진짜 레이나 유타 오지게부터 오늘 진짜 근데 은근히 이게 좋은거 좋은 점인거 같애 왜냐면 이러면서 다 붙었어 그래 긍정전 생각하자 그래 자 여기서 마지막 맨 뒤 터지가 가다 자 요거 터지 바로 간다 이제 레츠고 우리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진짜 빨리 터지면 간다니까 계속 붙어 강화 이거 아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저 약간 그런 생각하거든 여러분들 고래치가 먼저 가는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지금 좋아요 여러분들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에받는다 아 진짜 클라덜 불안한데 이러다가 폭라일 잠을 버면 다 터진다니까 나 진짜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에받는다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에받는다 진짜 여러분들 아 아.. 아니 오늘 다 붙여가지고 지금 3연승이라서 그 라인들 가야되요 여러분들 어.. 자 어서오세요 형님 아니 이러다가 메인 가자가 터진다니까 진짜 이래서 라인 정확히 뽑아야돼 와 나 진짜 치엣키아 진짜.. 저 치엣키아 어떻게부터.. 드디어! 자 요거 깨고 나온거 1분만 더 간다 여러분들 바로 오케이 이제 간다 이제 응 진짜 온다 오케이 렛츠고 바로 고레츠카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일단 고레츠카가 붙어도 일단 중간 선수가 붙는거에요 지금 맞죠? 중간 선수가 일단 중간에 붙는겁니다 중간이 이것도 붙어도 엄청 커 여러분들 우리 2분만 더 먼저 고레츠카가 빠앗 오늘 다 붙일 수 있어 지금 이거 봐 라인대로 가야돼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시간 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시간 끈이 아니라 라인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가는거에요 여러분들 어 지금 좋아요 지금 다시 갈께 재몰 약간 그 있잖아 형이 약간 화달할때 웃는거 있잖아 형이 약간 고겁니다 형이 아 밀러를 먼저 갈까? 아 고민 되네 여기서 판단 잘해야돼 밀러가 메인이기 때문에 어 지금 온다 지금 온다 요거 복구된거 1봉 만들갈께요 여러분들 어? 지금 안되 이거는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 이러면 안되 어 아니 대결하는 GV 혹시? 어? 아니 뭐지? 뭐지? 자 이제 바로 일단 MC 혼아우드죠 MC 혼아우드 설마 오늘 다문나 진짜? 향기의정에 응가를 3개 붙이는건 쉽지 않은건데 약간 렉이 걸리면 안되 자 우리 주인풀에 두번째 호돈 신! 됐스 자 이제 마지막 한단계 남았어요 지금 자 지금 마지막 한단계 남았어요 자 지금 마지막 하나 하나 남았어요 이제 토마스 밀러 자 지금 재물비를 다 써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풀 구당가치 846억 진짜 찐막이다 이제 구당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주인풀 굿나잇모습 돌복 내면이 어떤거였냐 혹시? 허概 쓰앵 LS 다리 바로享기야 셋 마지마어 토마스 밀러 680억 찐베인입니다 이게 찐베인 이것까지 붙으면 주인풀 진짜 오늘 다부치는 거예요 지금 황대해정의 응가 3개 새우옹 됐어 바로 가게요 진짜 마취마아악 토마스 ven6800억 찐메인입니다 이게 찐메인 이제 이곳까지 붙으면 우리 주인분 진짜 오늘 다 붙인거야 진짜 지금 한계의적인 응가 세 개 찐메인 왔다 진짜 찐메인 왔다 이제 진짜 찐메인 왔다 무조건 못했네 제발 우리 주위버 마지막 카드가 나아악 자 주위버 어떻습니까 주위버 어 세개다 붙이는거 한계정에 와 와 야 뭐네 이거 진짜 주위버 아니 한계정 이거 한 30분도 안걸렸는데 세개다 붙여버렸는데 주위버 어 와 야 이거 게이딩 아니야 주위버 이거 진짜 어 아니 진짜 주위버 게이딩이라니까 이거지 여러분들 진짜 이거 와 와 진짜 잠깐만 주위버 구당같이 보면 와 야 1290억 되는데 주위버 문화가 1290억 됐어 어 야 뭐야 이거 야 진짜 처음에 조 두단지 얼마인지 궁금하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너무